전성기였던 2017년 하루 평균 7천 명이 찾았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7년이 지난 지금 이용객 수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국적으로 목포와 해남 등에 비슷한 해상 케이블카가 잇따라 생겼습니다. 여수 관광의 핵심으로 연간 300만 명이 찾던 오동도도 지난해 관광객이 반토막 났습니다. 오동도는 동백꽃이 만개하는 3월까지가 전성기인데 보시다시피 한적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엑스포공원까지 6년 전 300만 명이 찾았지만 지난해 200만 명에 그쳤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100만 명.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는데도 2022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 중이나 이런 데서 좀 숙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이 감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코로나 이후 관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여수시는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처럼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콘텐츠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부여 혜택을 부여해서 이런 콘텐츠 시설을 늘리는 데 집... 여수시는 이런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올해 4월 추경을 편성하고 203호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수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